책을 읽는 당신의 하루가 별처럼 빛나길 책방별곡 안녕하세요 책별님들 오늘 여러분들께 읽어드릴 책은 나이 아프고 아름다운 코끼리입니다 저자 바바라 포어임어 출판사 웅진 지식하우스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슈퍼땡스를 눌러주신 모든 구독자님분들께 행운이 눈덩이처럼 굴러들어오길 바랍니다 그럼 시작할게요 아침에 눈을 뜨면 가슴 위에 코끼리가 앉아있다 무기력, 우울, 공허함 속에서도 오늘을 살아가는 법 파트 1. 코끼리와 함께 산다는 것 나의 우울증은 가슴 한가운데 자리 잡고 있다 아이들이 사랑의 심장을 그려놓는 곳 하지만 실제 심장에 위치하는 다른 그곳에 코끼리가 한 마리 있다 나를 깔고 앉아있는 코끼리 무기력이 삶을 덮칠 때 내 안의 코끼리를 마주하다 아침마다 잠에서 깨면 알람이 울리기 훨씬 전부터 코끼리가 이미 그곳에 앉아있다 침대에서 몸을 일으키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러기에는 코끼리가 너무 무겁다 게다가 당장 일어나야 하는 것도 아니다 나는 어둠 속에 누워서 있는 그대로의 고통을 느낀다 그리고 모든 게 얼마나 어려운지 인생은 얼마나 허무한지 나 자신이 얼마나 하찮은지를 생각한다 다행히 아직 시간이 있다 나는 조금도 움직이지 않는다 다른 쪽으로 돌아 누울 힘조차 없다 알람이 울리기 두 시간 전부터 이미 깨어있다 그래도 나는 일어나지 않는다 그러고는 당장 일어나지 않아도 되는 이유를 찾는다 머리는 그제 감았지? 아직 괜찮네 아침은? 어차피 배도 안 고픈걸 옷을 입을까? 뭘 입지? 큰일이다 결정의 순간이야 무언가를 결정해야 하는 상황은 최악이다 깊은 우울증에 빠진 나에게 그보다 어려운 일은 없다 가끔은 어떤 바지를 입을지 결정하는 것도 너무나 버거워서 병가를 낸다 그러고선 온종일 죽음에 대해 생각한다 나는 더는 미룰 수 없는 때가 되어서야 겨우 일어나 무언가를 걸치고 출근을 해낸다 그곳에서 그럭저럭 내 역할을 하고 화장실에 앉아서 운다 저녁에는 좀 나아진다 이렇게 또 하루를 살아낸다 이 정도면 나쁘지 않았잖아? 나는 아픈 게 아니야 그저 별로인 하루를 보냈을 뿐이지 나는 생각한다 하지만 다음 날이면 또 새벽 4시 반에 눈이 떠지고 가슴 위에는 코끼리가 앉아 있다 우울증을 앓는다고 말하면 많은 사람이 언제부터였냐고 묻는다 그러면 이렇게 답할 수 있을 것이다 처음 진단받은 것은 2005년이고 처음 약을 먹고 심리상담사를 찾은 것은 2006년이었다고 그러나 이렇게 답할 수도 있을 것이다 나는 늘 그래왔다고 어렸을 때부터 나는 내 존재가 무가치하다고 느꼈고 더는 살고 싶지 않은 기분이 들었다 지금 관점에서 보면 정상이 아니었다고 말할 만한 나의 첫 감정에 대한 기억은 1997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16살이었던 나는 자전거를 타고 S반 선로를 따라 달리며 자살을 하면 어떨까 상상했다 같은 해에 코르시카 섬으로 떠났던 청소년 캠프에서는 그네야 앉아 울면서 엄마에게 전화를 걸어 집에 가고 싶어 견딜 수가 없다고 말했던 기억도 있다 지금의 나는 그때의 내가 집에 가고 싶었던 게 아니었음을 안다 나는 그 이전에도 이후에도 향수병을 알았던 적이 없다 당시에 나는 우울 단계에 놓여 있었지만 그 사실을 몰랐기 때문에 그 감정을 설명해줄 원인을 다른 곳에서 찾은 것이었다 나는 그 원인을 스트레스나 연애 문제 시험의 공포에서 찾았다 우울증은 매우 고통스럽다 특히 무엇이 왜 그토록 아픈지를 알지 못하면 고통은 더욱 커진다 그래서 나는 아무리 터무니없게 들릴지라도 내 상황을 설명해줄 만한 것이라면 감사하게 받아들였다 그러고는 이 남자만 설득하면 이 시험만 통과하면 내가 지금 이곳이 아닌 저곳에 있으면 모든 게 다 잘될 거라고 믿었다 그러나 우울증은 감정이 아닌 질환이기 때문에 삶의 다음 단계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든 내 상태에는 변화가 없었다 몇 년 전부터 마음 챙김이 모든 문제의 해결책인 것처럼 포장되어 팔리고 있다 그러나 자신의 감정이 내는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스스로에게 주의를 더 기울인다고 해서 우울증을 비롯한 정신 질환을 극복하거나 예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정신적 질환은 다른 모든 질환과 마찬가지로 전문의 치료를 받는 것이 가장 좋다 이 책을 읽는 여러분에게도 정신적 질환이 있다면 부디 이불 속에서 인문학을 전공한 저자가 쓴 책을 읽으며 자가치료하려 하지 마라 내가 해줄 말은 반드시 적절한 치료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 다음에야 이 병을 어떻게 다룰지 이야기해 볼 수 있다 그 문제라면 내가 해줄 이야기가 있기 때문이다 우울증과 감정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사람들은 우울증을 슬픔 두려움 자기해의와 쉽게 혼동한다 게다가 이 중 한 가지만 갖고 있는 경우는 드물다 우울증은 단순히 명상을 하거나 생각을 바꾸거나 마음 정리를 한다고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 반면 불편한 감정은 약물치료나 상담치료 없이도 극복이 가능하다 그리고 우울 단계에 있는 동시에 부정적인 감정이 될 때 거기 필요한 감정적 공간을 확보한다면 우울한 감정에서 훨씬 쉽고 빠르게 벗어날 수 있다 구체적인 예를 들어보자 코로나가 한창 기승을 부리떼었다 엉망진창인 일이 그토록 많이 일어났음에도 그 당시 우울의 시기는 비교적 짧게 지나갔다 코로나19 팬데믹 한가운데에서 몇 대 동안 재택근무, 홈스쿨링, 조업 단축, 록다운, 미래에 대한 불안이 이어졌다 나의 딸은 극히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었지만 이유를 알지 못했다 아들은 코로나에 한 번 감염되었다가 또다시 감염됐다 그래도 그때는 내게 그 모든 상황을 감당할 감정적 공간이 있었다 여러 친구와 이야기를 나눴고 직장에서는 편집장까지 내 상태에 대해 알고 있었으며 나는 빠르게 담당 심리상담사와 정신과 의사의 도움을 받았다 그래서 그때의 우울 증상은 몇 달 안에 사라졌다 불행히도 코로나를 비롯한 것들은 이후까지 남아있어서 나는 우울증이 없었음에도 상태가 좋지 않았다 그러나 정신적으로 건강하다는 것은 완전히 안녕하고 평안한 상태를 의미하지 않는다 불편한 감정을 포함한 모든 감정은 나름대로의 기능이 있다 두려움을 느끼지 않는 사람은 위험을 제때 피하지 못한다 화가 나지 않는 사람은 자신을 방어하지 않는다 몇 년 전까지 나는 내가 화가 없는 사람이라고 주장해왔다 내 안에서 부정적인 감정이 올라온다면 그건 슬픔이나 두려움이었다 학교에서 나는 울보로 통했다 아이들은 내가 별것도 아닌 모든 일 때문에 운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내가 우울 단계에 있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인지했을 때 나는 거의 쉬지 않고 울었다 그 끝에는 50가지의 슬픔으로 구성된 감정의 팔레트가 남았다 푸른색은 검은색이 되더니 마치 검은 구름처럼 모든 명암을 덮어버렸다 팔레트가 알록달록해진 적은 한 번도 없었고 다른 감정을 느낀 적은 거의 없었다 처음으로 정신병원을 찾았을 때 내가 느끼는 모든 감정을 그림으로 그려보라는 과제를 받았다 나는 그림을 그리는 대신 가지각색의 색상으로 단어들을 적었다 소심하다 용감하다 부끄럽다 유쾌하다 예민하다 편안하다 감정 논란 상담사가 말했다 이것들은 감정이 아니라 성격이에요 그럼 감정은 대체 뭘까 널리 알려져 있듯이 인류학자 폴 에크만은 기본 감정을 기쁨, 슬픔, 놀람, 분노, 혐오감, 두려움의 6가지로 분류했다 감정 연구가 클라우스 쉐러는 이 분류를 바탕으로 감정의 바퀴를 만들고 강도에 따라 감정을 구분했으며 기본 감정을 다양하게 섞어 더욱 복합적인 감정을 끌어냈다 그 결과 후회, 공감, 질투, 감사함, 감탄, 경멸의 자리가 생기게 되었다 나는 감정을 색상과 연관 짓는 것을 좋아한다 세상에는 수많은 색이 있지만 모든 색은 삼원색인 빨강, 파랑, 노랑을 섞은 것이다 풍부하고 건강한 감정을 지닌 사람의 감정은 각종 색상이 제자리에 있고 모든 조합이 가능하며 여러 종류의 명암이 있는 무지갯빛을 띄고 있을 것이다 반면 우울증은 그림이 온통 검은색으로 보일 때까지 밀려드는 먹구름과 같다 이렇게 말하면 명료하게 들리겠지만 지금 막 어떤 감정에 사로잡혀 있을 때는 그 감정이 그저 어두운 색인 건지 아니면 내가 지금 모든 빛을 삼켜버리는 검은 구름이 가득한 상태인 건지 구분하기 어렵다 2011년에는 어둠이 가득했다 내가 엄마가 되고 얼마 되지 않은 시점이라서 세상은 내가 인생을 핑크빛으로 보길 기대했다 하지만 나는 하루의 지역병원 정신의학과 응급병동에 입원해 있었다 내 곁에 아이는 없었다 사실 나는 그곳에 머무르고 싶지 않았다 내가 하루를 찾았던 이유는 엄마와 아이가 같이 지낼 수 있는 병원을 찾기 위해서였다 한동안 상태가 좋지 않았기 때문이다 나는 계속 울었다 내가 울지 않을 때는 그럴 만한 힘이 없을 때 뿐이었다 6개월 전에 출산한 나는 몸무게가 거의 30kg이나 줄어 있었다 무언가를 삼킬 수 있는 상황이 아니어서 당연히 음식을 먹을 수 없었다 억지로 무언가를 삼키고 나면 몇 분 만에 토해내기 일수였다 남편은 닭고기 스프를 끓여주었다 주치의는 정맥주사를 놔주고는 정신적인 원인 때문일 거라고 조심스레 말했다 나는 위내시경과 대장내시경을 받으면서 무언가가 드러나기를 바랐다 차라리 암이어도 좋으니 정신적인 원인만은 아니길 바랬다 예전에도 항우울제를 복용하고 정신과 병동을 찾았던 적이 있어서 나는 내 기록을 본 모든 의사가 내 말을 믿지 않는다는 느낌을 받았다 그들이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좀 어떠세요? 라고 물으면 마치 정신질환을 알았던 적이 있으시니 환자분의 말은 하나도 믿지 못하겠어요 라고 말하는 것처럼 들렸다 또다시 어떤 정신적인 원인일 거라는 사실을 마주하고 싶지 않았다 그때 내 마음속은 어떤 색깔이었을까? 버거움, 스트레스, 고통이 섞인 진의색? 아니면 삶의 모든 빛깔을 덮어버린 검은 구름이었을까? 어쩌면 진의색 위에 그림자까지 덮인 두 가지 모두였을까? 나는 구름을 제대로 보는 것을 거부하고 어둠을 다르게 해석하려고 했다 처음 입원하고 3년이 지난 시점이라서 나는 정신이니 심리니 하는 것들을 모두 과거의 일로 덮어버리고 싶었다 내 인생에서 한때 겪었지만 지금의 나와는 상관없는 일로 내가 보기에 3년은 기껏 하나의 에피소드 긴 인생에서 하나의 예외라고 표현할 수 있을 만큼 짧았다 게다가 그 이후로는 모든 일이 술술 풀렸다 여전히 언론사 편집인으로서의 내 일이 좋았고 남자친구와 행복했다 아이를 원할 때 바로 임신을 하고 그다지 힘들지 않게 임신 기간과 출산을 겪었다 심지어 출산 후에 회복도 잘하고 있었다 나는 모든 것이 최고라는 생각의 파도를 타고 신나게 서핑을 하느라 임신과 함께 밀려오는 두려움이나 회의감 같은 양가 감정을 막아버렸다 게다가 나는 아는 게 아무것도 없었다 내가 전공한 분야에서 29세는 아이를 갖기에는 상대적으로 젊은 나이여서 내 친구 중에는 아이를 가진 사람이 없었다 그리고 나는 굉장히 빨리 그러니까 임신과 출산에 대한 정보를 본격적으로 찾아보기도 전에 아이를 가졌다 그래서 산욕이라는 것이 있다는 사실도 몰랐다 임신 5개월 차에 출산 휴가 기간에 대해 상담을 받다가 산욕에 대해 알게 되었다 그때만 해도 나는 그냥 출산 직후에 아기를 데리고 와서 다시 상담을 받아야겠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런데 출산 휴가를 받으라고 혼란스러웠다 그럼 그냥 시간이 지나면 아이가 뚝딱 태어나 있는 줄 알았어? 같이 상담을 받던 사람이 내게 물었다 정말 그런 줄로만 알았다 엄마가 된다는 것에 따르는 신체의 변화를 크게 생각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개인적으로 정신적으로 심리적으로 내겐 어떤 변화가 있을지 생각해보지 않았다 나도 어렸을 때부터 꼭 아이를 갖고 싶었고 그렇게 갖고 싶던 아이가 생겨서 마냥 기뻤다 그게 다였다 모든 예비 엄마들이 오래 고민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일부 여성들은 아이를 갖는 일이 마치 퍼즐 조각들이 맞춰지는 것처럼 잘 풀리기도 한다 나는 그렇지 않았다 오히려 모유수의 삶의 저자 안토니오 바엄이 말했던 것처럼 내게는 어머니가 된다는 것이 자연적, 사회적 측면에서 심각한 사고가 발생한 것에 가까웠다 바엄처럼 나 또한 여성과 남성이 모두 일을 하는 환경에서 살아왔고 스스로를 시대 흐름에 발맞춰가는 개방적인 교양인으로 여겼다 양성평등은 적어도 첫 아이를 낳기 전까지는 당연한 것으로 순전히 협상의 문제로 여겨진다 그러나 모두가 알고 있듯이 현실적으로 임신, 출산, 산육과 같은 극한의 신체 변화는 여성의 몫이다 이런 변화의 시기에는 매우 감정적이기 때문에 지성은 소용이 없다 나와 같은 세대의 여성들은 첫 아이를 출산하기 전까지 수년간을 교육에 투자했고 이후에는 직업에 매달렸다 우리는 노력은 성과를 낳는다라는 명제에 익숙했다 가정을 꾸리는 것에도 같은 방식으로 접근했다 모든 걸 옳은 방식으로 하다 보면 다 잘 될 거라고 생각했다 미국의 작가 킨 브룩스는 저서 스몰 애니멀스에 이렇게 썼다 아이들은 프로젝트가 아니다 부모와 자식 사이에서는 성과가 아니라 관계가 중심이다 야심차고 이성적인 엄마들은 그렇게 준비의 과정 없이 영리한 생각과 위대한 성취에 대한 관심도 없이 그저 안기기만을 원하는 작은 존재들을 만나게 된다 자신을 바라봐주고 음식을 먹여주고 달래주고 끝없이 놀아주길 원하는 존재 나는 견디기 어려워서 행동에 나섰다 출산 몇 주 만에 초보 엄마 모임에 나갔고 각종 유아 대상 강좌에 등록했다 그곳에서 친구로 지낼 만한 나이가 같은 아기가 있는 엄마들을 찾았다 그때부터 다른 엄마들과 함께 산책하거나 베이비 마사지에 참여하거나 커피를 마시러 가는 등 늘 바빴다 일단 일을 잔뜩 벌어놓고는 내가 결국에는 잘 해내리라고 기대했다 그때를 돌아보면 멈췄다가 어떤 감정을 느끼기라도 할까봐 공포 속에서 유모차를 끌고 미는 시내를 뛰어다니는 내 모습이 떠오른다 나는 버겁다는 느낌이 들까봐 두려웠다 아기도 두려웠다 내게 무엇을 원하는지 알 수 없었기 때문이다 내가 엄마가 될 수 있을지 알 수 없었다 유모차를 핑크빛 구름 위에서만 몰고 다닐 수 있다면 좋았겠지만 당연하게도 우리는 서로 한탄하기도 하고 많이 울기도 했다 마라이케 카이저는 자신의 책 현대 어머니의 건강 이상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나는 엄마라서 너무 좋다 다만 좋아할 수 없는 게 있다면 아이가 있는 사람을 위한 것도 아이들을 위한 것도 아닌 우리 사회의 구조다 나에게 요구되는 것과 이 사회의 구조를 거부하면서도 아이의 존재는 거부하지 않는 법 당시에 나는 그걸 감정적으로 받아들이지 못했다 그 누가지가 호맛된 색은 내 감정 팔레트에 없었다 그래서 표면적으로는 불평 불만을 쏟아내는 동시에 내가 얼마나 내 아이를 사랑하는지 엄마가 되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를 바로 덧붙이고 이어서 불만을 좀 더 늘어놓았다 그 사이 마음의 색은 점점 어두워졌고 기어이 어두운 구름까지 들이오고 말았다 그런데도 나는 어떻게든 되리라고 굳게 믿었다 아이가 자라면 쉬워질 거라고 생각했다 그때 몇 달간은 일단 뭐뭐만 하고 나면 이라는 말을 주문처럼 외웠다 아기가 일단 통점을 사게 되면 좀 살만해질 거야 일단 계획했던 여행을 다녀오고 나면 이토록 스트레스를 받진 않을 거야 일단 이사를 하고 나면 기타 등등 경험상 일단 뭐뭐만 하고 나면 이라는 생각을 너무 많이 반복하는 것도 우울증의 증상이다 우울증이 어떤 기분이냐고 놀라게 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 물어보면 나는 이렇게 답할 것이다 우울 증상이 나타나면 매우 슬퍼지고 자리에서 일어날 수가 없다고 하지만 이 답변은 충분하지 않다 할머니가 돌아가셔서 혹은 아끼던 기니피그가 죽어서 슬픈 사람은 가슴에 아주 아주 강한 통증을 느끼기 마련이다 내가 우울할 때도 그와 비슷한 감정을 느끼기는 한다 하지만 그 고통이 앞으로도 영원히 사라지지 않으리라는 확신과 내가 그 고통을 받아 마땅하다는 기분 또한 동시에 느낀다 그건 정말 견디기 힘든 기분이기에 내 영혼은 때때로 완전히 다친 상태를 유지하려고 한다 그러면 그 고통을 전혀 느낄 수 없다 하지만 그 외의 감정도 느낄 수 없게 된다 나의 내면은 이미 죽은 사람과 다를 바 없어서 만약 내가 무언가를 느낄 수 있다면 그건 죽고 싶다는 감정밖에 없을 정도가 된다 의사들은 내가 단기적으로 복용할 수 있는 약을 찾으려고 했다 그 중에는 턱을 무감각하게 만드는 약도 있었고 어지럼증이나 구토를 일으키는 약도 있었다 그 사이 위기 상황이 또 한 번 발생했다 내가 죽음에 대한 갈망과 함께 S반 선로에 산책을 다녀왔기 때문이다 정신의학 병동에서는 그 이야기를 듣는 즉시 내 병실의 문을 닫아버린다 안에는 손잡이가 없는 문이다 여기까지 오디오북 잘 들으셨나요? 더 자세한 내용은 책을 구매해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편안한 저녁 보내시고 다음 영상으로 만나요 감사합니다